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두부와 같이 먹을 때 꼭 주의가 필요한 음식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둘을 같이 자주 먹을 경우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시금치는 100g당 970mg의 풍부한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몸속에서 수산석화가 되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시금치의 옥살산이 몸속에서 만나게 되면 불용성 수산칼슘이 생성되는데요. 수산칼슘이 생성되면 우리 몸에 칼슘 흡수가 줄어들어 결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단독으로 너무 많이 먹거나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는다면 이런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요로결석은 심각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시금치와 두부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시금치를 먹을 때 데쳐서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이며 열에 약하기 때문에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이 약 50%까지 줄어듭니다. 또한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을 때 참깨를 뿌려서 먹는다면 결석의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참깨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그 중 리진 성분이 결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부와 시금치에 부족한 지방과 비타민 B를 참깨가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도 좋은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등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을 더욱 높여주어 건강상 이점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그냥 먹기보다는 데친 시금치에 참깨까지 뿌려서 먹는다면 결석 위험은 줄이고 영양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부는 미역이나 김과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역과 김이 두부의 단백질 흡수와 대사 소화까지 돕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부의 유일한 단점을 보완해 주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두부의 주 원료인 콩은 사포닌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암 효과를 자랑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성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 부족할 경우 갑상성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부와 같은 콩 음식을 먹을 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다시마, 김을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춰 갑상성 건강을 지키고 소화 흡수는 높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두부를 드실 때 시금치는 주의하시고 미역과 김은 꼭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부와 궁합이 나쁜 음식과 반대로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맛있는 두부 더 현명하게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부는 퓨린이 풍부한 음식으로 과섭취시 통풍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하루 반모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